장고항은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 장고항에 위치한 어항입니다. 장고항은 서해안의 대표적인 항구 중 하나로 신선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. 장고항은 특히 쭈꾸미와 대하로 유명합니다. 쭈꾸미는 봄부터 가을까지 제철이며 대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제철입니다.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고항으로 모여들어 신선한 해산물을 즐깁니다. 또한 장고항은 아름다운 해변과 자연경관으로도 유명합니다. 장고항 주변에는 장고계 해수욕장과 성문방조제 등이 있어 해수욕이나 산책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장고항은 신선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. 어항 근처에 있는 화면에 보이는 수산물 횟집 단지와 무료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. 장고항은 신선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장고항은 신선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.